네. 네. 상담한 적 있어요. 사이 남편이. 나비를 꼽고 들어왔어. 여기가. 꼽아서 꼽은 게 아니라 보여 나비가 꼽아준 게. 왔어요. 아. 너무 갑자기 갔어요. 저희 남편이. 저희 애가 둘인데.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. 사고 쏘였어요. 아. 나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.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갔어요. 어떡해. 애기 이제 되게 어리게 보이는데. 우리 애들 만나면 애기예요. 아빠가 필요한 아이인데 어떡해요. 어떡해. 저희 남편 좋은 데 가서 가요. 아니. 간지 얼마 되지도 않게 보이거든. 얼마 되지도 않게 보여요. 그렇죠. 얼마 되지도 않는 분이 어떻게 좋은 데로 어떻게 가고. 또. 갑작스럽게 자기가 뭐 죽으면 뭐. 암치나 애고를 했다든지 아파서 그런 거 준비도 없이.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사고로 급살로 가게 보이거든요. 그렇죠. 산 사람도 힘들고 죽는 사람도 힘들겠다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. 저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. 아빠가 꼭 필요한데. 당연하지. 뭐가 문제예요. 제가 뭔데요. 어떻게 해요 저희 남편이 갑자기 가버린 거냐고요. 언니가 한 5개월 6개월만 전부로 왔더라도. 좀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미 내가 말하기에는 뭐 데리고 가버렸는데 지금 말해봤자 아무 필요 없고요. 뭔 말인지 알죠. 그런데 슬프겠지 안 슬퍼 신랑도 울어 뒤에서 신랑도 애기를 되게 예뻐했었나 봐. 못했어요? 응 물이 너무 차가워 어떡해 너무 아프고 이를 치뤄끼리 뜨거워 너무 아프아 석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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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면 어떡해 그니까 나 이제 석리아 아아 석리아 어떻게 나나 나쁘게 네네 아휴, 속상하네, 나도 있어. 선생님. 네. 조금 더 재혼할 수 있을까요? 네? 조금 더 재혼할 수 있을까요? 뭐 한다고요? 선생님, 다시 재혼할 수 있을까요? 울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. 아니, 남편 간지 불과 제가 보이기는 그래요. 한 달도 조금 못되게 보이는데요. 지금 해초상으로 비춰요. 정신 차려요. 무슨 재혼이에요? 아니, 그래도. 선생님. 제 운명이 남자가 도식 들어오는데. 아니, 남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애들이 지금 너무 어린데 정신 좀 차려라. 정신질을 놓은 거냐 아니면 원래 그런 거냐. 네 신랑이 진짜 자망하겠다. 울다가 무슨 재혼할 수 있냐고 묻냐. 나 진짜. 내가 울고 싶다 진짜. 아니, 재혼하면 내 애들이 키우고 그래야 될 거예요. 제가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무서워요. 혼자는 안 살겠지만. 혼자는 안 살겠지만. 신랑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. 너 신랑 죽어서 슬펐서 온 게 아니라. 너 언제 재혼하냐고. 그 물어보러 왔어? 아니, 그게 아니라. 아, 진짜. 아니, 온 김에 여쭤보는 거죠. 야. 그래도 있잖아. 지금 이상해서는. 물어볼 말이 있고 안 물어볼 말이 있지. 응? 아니, 애들이 걱정되니까. 애들이 걱정된 거냐. 니가 갑자기 신랑이 없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지금 이러는 거냐. 응? 응. 이 사람아 애들 지금. 조그만 애기 아장아장 걸어 다니지. 네. 그런 애들하고 무슨 재혼을 해 말 같은 소리 좀 하고 신랑 때 무덤에 때도 안 입혔어. 정신 차려. 그럼 애들은 좀 혼자 키워요? 도와줄 거 아니야. 시어머니라든지 시아버지라든지 아니면 당시 친정어머니라든지 누가 도와줄 거 아니야. 왜 어? 신랑 죽은 지 한 달도 한 달 됐어요? 넘었어요? 두 달 됐어요. 두 달. 두 달 됐어? 두 달 된 사람마다 무슨 재혼이 뭐 내 말이야. 재혼 왔냐고 물어보러 올게. 이게 말이 아니잖아. 슬프다가 너 갑자기 이상해져. 응. 아무리 내가 무석인지 막 그걸 말해줄 무석인지 어디 있겠냐 이 와중에. 나 안 볼래 참여. 그렇잖아 지금 너무너무 슬픈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라고 물어봐. 나 정말 안 볼래.